안녕하세요! 오늘은 롤럭스 자인자의 서바이버를 할 거예요! 봉기 치고 이런 거 아니야? 어 맞아! 봉기도 치고 막 유성우도 오고! 어? 잠깐 이 아저씨 밀어볼까? 허상돌이! 어? 나는 왜 대머리 됐어? 엄마 원래 대머리잖아. 뭐라고? 엄마 어디 있어? 콜제빌 가세요, 어디 있어? 구경하러 가게! 어!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 해!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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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여쪽으로 가는데! 근데 지윤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 버튼 눌러버려야지. 버튼이 있어? 어! 버튼인데? 눌러! 나와! 좀 얘들아! 오! 로그 이자 하나 발견! 이자 하나 발견! 오! 어디? 어디? 어! 발사하나 봐! 버튼! 버튼 다 누르면 출발하나 봐! 오! 출발했다! 오! 출발한다! 내가 시키는 버튼을 우승한다! 내가 들고 있어! 아! 나 들고 있어! 아니! 내 불이야! 안 내 불이 있어! 아우! 진짜! 어? 화상인데? 아빠 말했어! 오! 잠깐만! 아빠! 아빠! 화상 위로 가봐! 안전할 거야! 화상 위로 가면은! 거짓말하고 있네! 진짜! 진짜? 어! 바닥에 빠질 것 같은데? 잘하면은 돼! 서사님 올라갈 수 있어!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니 진짜 돼! 나 올라간 거 본 적 있어! 저기! 어디 봐!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못 한 거야! 에이! 안 빠졌었어! 에이! 아니! 약간 소음인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안 돼! 올라갈 수 있어! 아! 근데 너희들 로켓 다 타고 있었니? 어! 아! 근데 내가 발사 버튼 누른 거야! 어! 야! 야! 우리 모여서 갈까? 아니 해! 대단하러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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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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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이쪽 가보자! 근데 훔쳤다 죽으면 어떡해? 어! 쟤가 없는 거야 지금! 잠깐만 뭐 아무 일도... 도대요! 안 가! 빨리 내려가! 아! 내려가자! 내려가자! 어! 빨리 내려가! 빨리 와! 빨리 와! 엄마가 오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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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온다! 티! 어! 어떡해! 어떡하지! 도망가! 어! 잠깐만!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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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쪽으로 가야 돼! 아니 우리 멈춰다니면 우리 일가 좀 월살인데? 어! 그러게! 한 명이랑 비슷하러 가야 돼! 어! 나 죽었어! 엄마! 우리 어떡해! 어디 가! 엄마 나랑 붙어있자고! 열심히 구경해! 어! 열심히 구경해! 우리 아이좋이 떨어졌어! 아빠! 이쪽으로 와! 없어! 야! 공망아! 어디로 갈까? 니가 분석해봐! 아! 이쪽으로 가래! 멍멍이가! 아니다! 오! 빨리 저쪽으로 와! 아니! 저기 완전 꿀잼이야! 동물이 많이 가려졌어! 내 동물 안에 살았다! 한 번 더 내놓고! 엄마 나 죽는 줄 알았어! 또 로켓 발사야! 아! 로켓 이제 안 탈래! 눌렀어! 아니 근데 로켓이 제대로 발사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에 타봐! 내가 또 발사해줄게! 뭐야? 버튼 하나 또 있어? 어! 여기 하나 더 있어! 그럼 안에서는 버튼 눌러야 되네? 안에서 버튼을... 오! 땅에... 어! 제대로 가나? 제대로 가는데? 아니! 누가 탔어? 내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어떻게 하지? 어! 잠깐만! 홈수네? 어! 잠깐만! 홈수는 건물 안 무너지나? 안 무너져! 역시 나는 숨견 지명이 있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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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미님이야! 죽었어! 어! 나 아직 안 죽었어! 나도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나 안 죽었어!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수영 어떡해! 오! 서핑천국! 머리 따가워! 눈부셔, 대머리! 대면이면 쓰나미가 오지 않을까? 엄마, 뒤쪽에 계단 있어! 엄마, 벌써 와있네, 대머리가 뭐야? 반영받아서 바로 알아봤어! 빨리 올라가! 와, 우리 커플이다! 대머리 커플! 대머리 커플! 뇌우, 번개 침대해! 내려와, 내려와, 아빠! 대머리로 반사될 것 같아! 대머리로! 반사! 뭐야, 아빠가 팔 하나 어디갔어? 나 있는데? 팔 하나 없어졌어! 이상해! 둘 다 죽었네! 이거 안 하면 뭐해, 이거 해야지, 반사! 해변가에 누워있다가 그냥 번개가 안 돼! 어머, 죽었어! 근데 번개 너무 잔인한데, 얼굴을 날려버리는데? 콩콩이야, 엄마 콩콩이! 로켓 사자, 로켓! 나는 로켓 안에 타 있을래! 나는 버튼을 눌러줄게! 내가 로켓 발사해버릴 거야! 출발! 그래, 보내줄게, 잘 가! 발달하러! 발달하러! 오, 성공했다! 아! 가대로 가는 것 같은데?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잘 가는! 다 타고 있었어? 어, 미안해! 오, 저기 뭔가 형체가 보여! 나 보여? 아니, 물체... 오, 보여 보여 보여! 본인 타기 보여! 오, 뭐가 있어! 청체가 있어! 오, 무서워! 살려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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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혼자 무서워! 나 혼자 남았나 봐! 아, 가빈지 마! 저 사람! 방안도 나를 무시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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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는 공격하지도 않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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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 혼자 담았나 봐! 예, 예, 예! 나 혼자 담았다! 저 내 머리 봐봐! 아, 야, 냄새나! 좀 하지 마! 아, 야! 아, 야! 아, 야! 아, 가빈지 마! 아, 가빈지 마! 아, 다음에 뭐가 오지? 아, 눈보라 같은 거 왔으면 좋겠다! 눈보라? 아, 근데 내가 말하면 꼭 다음에 나오더라! 아까 지진도 바로 왔잖아! 그러게! 이번에 눈보라! 그러면 일단 나 감옥으로 들어갈래! 눈보라 감옥으로 하자 그래! 엄마! 우리 뭉쳐야 돼, 눈보라면! 어디 가! 어디 갔어!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나 감옥 안에 들어왔어! 오, 우리도 감옥 안에 들어갔어! 발판이 있거든? 오, 오, 오오! 어, 나도 갇혔어! 오, 재수 봐! 오, 나 눈은 없앴어! 잠깐만! 나 바지 어디 갔어, 바지! 바지 있다! 아, 나도 없어! 뭐야! 아, 바지 안 입었어! 아, 참 피해, 참 피해! 잠깐만! 오, 눈보라! 이봐! 우리 뭉쳐야 된다고 했잖아! 아, 나 어떻게 해, 이봐! 어, 막 바지, 이봐, 바지! 아, 오빠, 그냥 얼었어! 빨리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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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 진짜 얼었어? 아니, 입을 못 덮어? 아, 보석들이 너 때문이잖아! 왜? 내가 눈물 나온다고 했지, 이봐! 내 총 장난해라니까, 오늘! 진짜네! 어, 그러게! 그럼 자꾸 타야 돼! 아니, 이거 어떻게 나가지? 근데 여기가 안전한 거 같은데, 왠지! 어, 그러니까 여기 안전한데! 어, 보석들이! 어, 아파! 야, 너도 바지 안 입었지! 아, 나는 집안 입어서 다행이다! 어, 잠깐, 벽이 무너지는 걸까, 이거? 오, 따뜻해! 벽 밀어진다! 오빠, 혹시 협박이 있어? 딴 사람이 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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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도 안 입었는데! 이 따사람만 나라, 아니지! 어, 나 오빠 찾았어! 어! 어, 나 재수가 돼서 사 놨어! 잠깐만, 나 재수복 입었는데? 잠깐만! 잠깐만, 바지 안 입었어 아직?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 앞쪽으로 가지말아! 차라리 엉덩이가 나! 차라리 엉덩이가 나! 나 개이잖아! 난 침가 입었어! 우리 서로, 아! 엄마라! 안 모습, 안 모습, 안 모습! 침가 입어! 아니, 서로 안아! 안아! 안 보이게! 난 로켓 봤어요! 어! 아! 우리 이번에 로켓 타볼까? 내가 불러줄게 이번에 나 오늘 타볼래 아 진짜? 나도 타네 그러면 아 진짜 공기야 그대로야 나 창피해서 욕이 못 있겠어 통화다닌게 싫어 빨리 로켓이나 타 사람은 내가 버스토리 아빠인 거 모르겠지? 알거야 누가 버튼 좀 눌러주지? 내가 누르러 가고 있어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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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잠깐만 나 내리네 이모 가야지 가다로워 엄마 잘 가 잘 가 엄마 안 탔어? 안 탔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잠깐만 우리 안 죽고 어 죽었다 어 창피했는데 아 엄마 볼 때마다 너무 아 왜? 어? 어 원이야 조심해 원이 살아있어 원이야 나 뭐야? 어 이쪽까지 치는 거 아니야? 바지 입어봐 축하해 어 바지 입었네 어 잠깐만 나랑 콧불바지야? 어 짜증나 짜증나 왜 그래 우와 원이 살아남았다 어 콧불바지 어 잠깐만 엄마 이리 와봐 어 어 엄마 내 옆에 오지마 창피하니까 타러 가자 한 사람이 버튼 누르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타러 가 빨리 가 우리 가족 다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아이 잘 아 어떻게 타러 온 사람 왜 이리 많아? 내가 먼저 갈거야 내가 제일 위에 내가 제일 위에 찜 아 왜 이리 복잡해 나 타러 가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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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엄마 탔어? 못 탔어 달려가는데 출발이 아 다리 끊어졌어? 어 토네이도 어 우리 잘 탄 거 같아 아직 안 나갔는데? 사람들이 버튼 안 눌렀어 어 어 개 나갔어 버튼 눌려줘 우리 죽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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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버튼 눌러달라고 어 출발했어 출발이야? 출발이 아니라 날라간 거야 어우 저 분상한 사람들 그러게 우리 일찍 죽어서 다행이다 저 꼴 안 봐서 그러게 남들한테 지레 꿀잼이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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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알았어 아이고 다 분리됐다 지금 로켓에 탄 사람들 다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아 그럴까? 아이고 로켓 동기들 아니 근데 엄마는 로켓 안 탔잖아 왜 여기 있어 나는 로켓 들어질 때 아 옆에 맞았어? 어우 더 이상한 것 같아 트렌더파크? 아 이거 어디로 가야 될까 과연 이번엔 뭘까? 지진일 것 같아 왠지 지진? 어? 어 그럼 내려가야 되는데 타다이 바로 앞에 지진 봐 내 아싸 내 쪽으로 맞잖아 와 잠깐만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 쪽으로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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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쏠려 몸이 쏠려 저 캠핑카 쏠려 캠핑카 내한테 오지마 어 어 더 묻어지마 어 유리 어 캠핑카 오지마라고 아 언제 가 아니 어 사람들 막 너무 할 수 있는데 원이 뭐야 원이 뭐야 아빠 나 점프하고 있어 나 점프하고 있어 왜 위험해 원이야 이리와 아빠 오 오 이거 완전 런닝머신이잖아 어 하하하하 이 와중에 의자에 앉고 있어 어 또 앉아서 꼼꼼 앉아서 꼼꼼 앉아서 꼼꼼 앉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하하하하 아 아빠 앉아 있잖아 어 어 또 앉아서 또 앉아서 또 앉아서 또 앉아서 야야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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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못 차요 정신을 침대도 있어 어? 어 침대 어 끝났나? 예 살아남았다 오늘은 로블록스 자연재해 서바이버를 해봤는데요 어 재밌어 어 재밌어 어 재밌는 거 같아 엄마 대머리도 재밌었고 아 근데 엄마 아까 바지를 왜 안 입어 하하하하 나 안 입었잖아 아이 춤 춤추는 거 알았어 나 그래도 춤을라도 입었어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가다로 떨어지자 가다로 하나 둘 셋 잘가